먹자 자 이제 우리가 지구 어때 어때 아빠 여기 왔어요 아빠 여기 왔어요 뭐? 아빠 여기 왔어요 아빠 아빠 어디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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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지윤아 그 정도야? 아빠 아빠 뭐 그 정도야? 그 정도로 올릴 만큼 맛이 없어? 자 걔가 웬만하면 흑구역질한 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 안 씹혀도 거기다 넘기는 스타일인데 생파프리카가 떡식감 이거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근데? 생파프리카가 몇 번을 얘기해? 진짜? 밥인데? 생파프리카인데 식감이 떡이라니까요 생파프리카 생파프리카 맛있는데 이거는? 아빠 한번 먹어봐요 응 지윤아 맛있지? 이거 안 맞았어? 지윤아 맛있어 휴지 휴지 뭐 어떤거 줘 지윤아 어떤거 줘 그렇지 알았어 목말랐어 물 아빠 물 어떻게 했길래 잠깐만 아빠 안 나와요 쿠키 만드는 거야 맛있어? 맛있는데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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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프리카를 익혔어야 되네 하하 하하 아니 아빠 먹었어 아니 아빠 아빠 줘 아빠 줘 엄마 줘 엄마 아가 줘 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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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줘 아빠 아빠 고생하 지윤이가 사랑하는 아빠 아 아빠 아빠가 한 거라고 먹어준다고 한 묶음을 마셔 꿋꿋하게 먹어준 우리 지율이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